필살 스트리밍 공부법.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. 작년 이맘때쯤 일기처럼 남긴 기록들이 1년 되었다고 알람이 계속 뜨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좋아합니다. 당시의 감정이나 생각을 시간이 지난 후에 보는 거. 작년 이맘때에 저는 논문 때문에 반쯤 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논문 진도는 나가야겠고 생각하는 만큼은 안 되고 그렇다고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고통에 시달린 것 같습니다. 보면 매주 화요일마다 루틴 때문에 뜨는 알림이 있는데 그 알림을 볼 때마다 또 일주일이 지났다며 한탄하는 내용이 있네요. 집에서 혼자 공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연구실 나가서 공부하기도 했는데 코로나 시기여서 연구실에서도 혼자 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뭔가 노력은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도 모르고 어디에 힘을 줘야 할지도 모르겠는 상태가 작년의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게 맞나 이게 맞나 하면서 먹물 속을 헤엄치는 기분이었다고 하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생각했던 게 스트리밍 공부법입니다. 어찌되었건 논문 파일을 열어두고 화면을 스트리밍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라도 딴 짓을 잘 못하겠더라고요. 거기다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응원을 감시해 주니까 진짜 딴 짓이 생각이 안 납니다. 그렇게 해서 1월부터 5월까지 공부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스트리밍을 켜고 공부했습니다. 그 덕분에 8월에 졸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장군께서 보신다면 공부하는데 별짓을 다 한다 하실 것 같습니다. 작년을 돌아보니 재밌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올해도 모두가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.